1hp 까비 나 이게 스카우트다 한 대만 컷 이딴게 총? 이게 모급 아닐까? 한 대만 컷 오늘 또 헇… 1hp 파리 컷 잘 가시고 적들 귀엽네 액시가 여기서 찍었다 내가 잡은 거 와 저기 대가리만 내밀고 저러고 있는 거 엮겼네 안 나가 안 나갈 거야 뭐야 공수가 저리로 간 거야? 나도 공간참 뭔데 어딜 도망가는 게시냐 수리견 괴사기 총 우리 트테가 한번 써볼까 트테가 이번 시즌에 돌아왔다던데 한번 써봅시다 와 스물일곱 발 장전이야? 지린다 그냥 한번 쏘겠네 한 발에 세 발씩 다네 근데 트테 이렇게 쏘는 거거든 이게 트테거든 이게 트테거든 터뜨린다 바로 컷 터뜨린다 좋았다 뭔 소리지? 바로 나왔죠? 반갑다 오랜만이다 하루만이네 배율 쓰레기야 이사베는 대포 발사 호호 날아요 날아요 으이 으이 싸운다 터뜨린다 터뜨린다 까비 터뜨린다 이게 스카우트잖아 공간착! 이거 빨아야겠다 터뜨린다 아니 이게 보급총이라고? 안돼 뭐야 어째에 막히네 터뜨린다 어? 버렸다 올라갔다 그럼 나 같은 경우 탄 챙겨 컷 터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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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수 있을까? 관심이 없네 이건 좀 서운한데 관심 좀 주지 이리로 갑시다 아래로 갑시다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어 된다 이걸 못 눕혀? 너무 아쉬운데 아니 이게 보급총인게 너무 아쉬운데 나는 저기 없어 적이 없어 왔다 이딴 게 보급총이란다 안돼 진짜로 너무 아쉽고 공격 공격 한 대만 이딴 게 총? 이게 보급 아닐까? 뭐지? 우리가 패치를 잘못 알고 있었네 이게 보급총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보급총이죠? 이게 보급총이구나 어쩐지 쎄더라 이리로 갔네 아니 이딴 게 보급총이라고 진짜로? 그냥 일반 스카웃이잖아 이거는 공간 참 공간 참 캐슬 됐어 공간 참 공간 참 공간 참 공간 참 공간 참 너무 불편하고? 안돼 한보 딜각이야 한보 딜각이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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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힐 할 때가 있나? 이렇게 빨아야 되네 하하하 여기 올라갈 수 있구나 여기 올라갈 수 있구나 으으 못 올라가는구나 하하하 진짜로 aqui 이게 바로 신청이다 이 녀석아 너의 롱복 고맙게 받도록 하지 3배 써야겠다 어 3배로 어디가 버려져 안에 달려있나봐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애쉬 패시브 너네 팀을 찾아라 이 녀석아 어? 안 되네 내가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여기 안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스클리 덱이 나는데 좀 불리하거든요 온갖 참! 온갖 절단 참! 바로 컷 잘 가고! 이거 무반동이야 진짜로 아 반동패들이 살짝 다르네